천국 노래자랑 송혜선생님 예수영접 부인 서고기권사와 하늘의 별이 되다 마지막으로 외친 전국노래자랑 유랑공연 70년 송혜영면 유재석 강호동동 운구 국민MC 송혜 영면에 들다 송혜가는길 전국노래자랑 외치며 눈물배움 2018년 1월 22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부인 고 서고기권사의 소천 송혜성도 2022년 6월 8일 소천 송혜성도 서고기권사 곁에 영면하다 송혜 예수영접 별세원접국민MC 송혜 손녀영접기도의 아멘 국민일보 6월 9일자 보도에 의하면 세계 최고령 방송진행자 송혜가 세상을 떠나기 전 예수님 영접기도를 했던 것으로 6월 9일 알려졌습니다 고상섭 그사랑교회 목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송혜님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딸이신 집사님과 손녀 김혜림 자매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할아버지의 구원이었다며 몇 달 전 손녀가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송혜님은 아멘 아멘이로 기도를 함께 드렸다고 했죠 송혜의 딸과 외손녀는 그사랑교회에 출석 중입니다 고목사는 슬픔 중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유족들을 만나고 왔다 죽음 앞에서 소망 가운데 슬퍼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자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혼을 시작하는 분이라고 했죠 그사랑교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입관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고인은 땡과 딩동댕의 교훈을 전했는데요 그는 생전에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의미를 모른다면서 내 인생을 딩동댕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죠 고목사는 가족들에게 슬픔 중에 소망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생과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국민 MC 송혜의 눈물 속 입관 평안한 얼굴로 마지막 인사 오후 3시 입관식 전 가족, 친척, 지인 등 측근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독교식 예배가 이어졌다 기도는 송혜의 따님과 연이 있는 목사 두 분이 진행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민과 함께 울고 웃었던 원조 국민 MC 송혜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10일 오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방송인 고 송혜의 연결식이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지인, 연예계 후배들 80여 명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죠 슬퍼도 즐겁게 보내드리자 사회를 맡은 코미디언 김학래는 오늘만큼은 마음이 슬프더라도 즐겁게 보내드리자라고 했으며 엄영수 방송 코미디언 협회장은 전국 노래자랑으로 1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만나온 MC 송혜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에서 출연자와 진앙 대화만 아신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거친 그것들은 재래시장이 되고 무 배추밭이 되고 화계장터가 됐습니다 이어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고 흥겹게 노는 자리를 깔아주신 우리 선생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청춘이로 출연자를 스타로 만드는 마술사였습니다 라고 고인을 초기했죠 무작정 일어나시라 엄영수가 월남, 상경, 배우 대비, 음밤 발매 등을 거친 고인의 인생을 무작정으로 표현하며 이번에도 무작정 일어나시라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리게 또 말하자 유쾌했던 그의 생전 모습이 떠오른 듯 지인들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송혜가 각별히 아꼈다는 후배 이용식은 단상에 놓인 영정을 한번 바라보고 목이 맨 채로 선생님 저 용식입니다 라고 말한 뒤 준비해온 추도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용식은 이곳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많은 사람과 힘차게 외쳤지만 이제는 수많은 별 앞에서 천국 노래자랑을 외쳐달라며 선생님이 다니시던 국밥집 언제나 앉으시던 의자가 이제 우리 모두의 의자가 됐다 안녕히 가시라고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많은 가수를 스타로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도 선생님은 지난 70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스승이었고 아버지였고 형 오빠였다며 수많은 가수를 스타로 탄생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셨다 진정으로 감사드린다고 했죠 연결식장에는 다큐 송해 1927에서 발치한 고인의 생전육성이 흘러나와 그림을 더했습니다 비교적 담담하게 연결식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고인의 목소리에 눈물을 훔쳤고 코미디언 유재석, 강호동, 최양락 등 후배들은 붉어진 눈시울로 천장을 바라봤죠 송해의 상징인 전국이라는 코멘트가 흘러나오자 참석자들은 다같이 노래자랑이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국밥집 진하, 송해길 이후 서른도, 문희옥, 이자연, 김현 등 가수 7명의 나팔꽃 인생을 조가로 불렀고 유재석, 조세호, 이수근, 이마룡, 이상벽 등 후배들이 헌호하고 목례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빈손을 떠난 은구차는 송해가 생전 자주 유행했던 국밥집, 이발소, 사우나 등이 있는 종로구 낙원동 송해길을 들른 뒤 여의도 KBS 본관을 향했습니다 자격 거인의 마지막 길 이어 KBS 본관 앞에서 전국노래자랑 시그널송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노재가 열렸습니다 송해와 전국노래자랑을 함께해온 신재동 악단이 고인과 함께하는 마지막 연주를 했고 임수민 아나운서가 사회 김의철 사장이 추모사를 했죠 김의철 사장은 송해 선생님 들리십니까? 대한민국 전국공원에서 널 따라한 운동장에서 전국노래자랑의 딩동댕 소리가 울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의 작은 거인 같은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고 국민들과 웃던 그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부디 세상에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히 영면하소서라고 초대했습니다 제2의 고향인 대구로 고인의 유예는 생전에 제2의 고향이라고 여겼던 대구 달성권의 송해공원에 안장된 부인 서욱이 권사 곁에 안치됩니다 이 바닥에 그분 발자국 다 있겠지 나건동 송해길 추모 발길 고 송해는 누구나 아는 국민 MC였지만 그의 삶은 소탈함 그 자체였죠 2천원짜리 국밥을 즐겨 먹고 이발소에서 4천원에 머리를 자르던 송해의 발자취가 서울 종로구 나건동 송해길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송해가 원로 연예인들의 사랑방으로 삼았던 연예인 상록계 사무실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송해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인 9일 송해길에는 그를 그리워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상인들은 취물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그리워했습니다 송해길 끝머리인 종로 3과 지하철역 5번 출구 쪽 송해의 흉상 옆에는 화한이 줄여있었고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묵념하거나 국화꽃 한송이를 흉상 앞에 내려놓고 눈시울을 불켰죠 송해길은 종로 2가 유기전 빌딩에서 나건상가 앞까지 240m 구간으로 2016년 만들어졌습니다 시장민이 송해는 매일같이 강남 자택에서 이곳을 지하철을 타고 오가며 활동무대로 삼았죠 최근 가격이 2,500원으로 오른 국밥집이 500원이던 시절부터 나건동을 송해길에 있는 국밥집, 통닭집, 낙지집 등 송해 단골집에는 송해낙지 60년 전통 송해의 집 송해길 통닭 맛집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송해길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 씨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오셨는데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 순두부찌개를 드시러 오셨다며 밑반찬으로 나오는 멸치 볶음과 꽈리고추를 참으로 좋아하셨다고 전했죠 이어 김밥을 말고 있으면 창문 밖으로 쓱쓱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전 사장은 삼겹살에 소주 드시러 자주 오셨는데 술을 마셔도 실수 한번 하신 적 없고 참 좋은 분이셨다며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될 때 오셔서는 많이 힘들겠다며 위로해 주시기도 했다고 전했죠 송해길에서 밥을 얻어먹었다는 스타들도 줄을 잇습니다 개구먼 이영자는 이날 낙원동에서 조금 떨어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들러 선생님이 직접 낙원동에 데려가셔서 손칼국수도 사주시고 낙지볶음도 사주셨다 그 낙지집에 정우성 씨를 모시고 가기도 했다고 전했죠 상인들은 밥을 먹다 술을 마시다 얼굴을 알아보고 사진을 찍자는 시민들의 요청이 귀찮을 법도 한데도 송해는 단 한 번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고 늘 한박 웃음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송해 선생님 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천국에서 서고기 권사님과 영원토록 행복하세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